키가 물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파워루장 같은 경우나 미연존에서도 몇 달 전만 해도 이건 일시적이다. 그때는 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동차 렌트가가.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 일시적인 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자동차 생산의 이슈가 아니라 다른 생산 부분에서도 계속 병목 현상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가 몇 달째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단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다른 지표들 상에서 약간 인플레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도 이게 일시적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일시적인데 지속이 된다. 이게 스탠스를 좀 바꿨죠. 그런데 11월 FMC 회의에서 나온 얘기 중에 어떤 거에 있었냐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걸 좀 압력을 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뭐 이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지속은 되긴 하겠지만 내년으로 가게 되면 올해 이렇게 인플레를 유발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기고효과로 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기저효과. 이제 올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네. 베이스 이펙트인데 이제 올해 높았던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와이오와이오로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로 따지다 보니. 네. 그러니까 작년에 높았던 게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효과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유가가 지금 다행히 유가는 요새는 조금은 올라가는 것이 좀 둔화된 것 같아요. 8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유가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금속 등등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갈 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물류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쪽 다 내년 한 상반기쯤이면 해소가 될까요? 뭐 지금 현업에서는 실제로는 내년까지 내년까지 내년까지도 또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뭐 정책, 정부라든지 이런 당국께서는 계속해서 내년에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이제 여러모로 또 하고 있고. 그 일례의 사례가 예전 한 달 정도는 이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서부 항만을 24시간, 주 7일 풀가동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는 미국의 문제라는 아니고 글로벌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걸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시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 하면 가장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확 폭등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를 겪었죠. 미국도 심하게 겪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폴 볼커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프레드에서 폴 볼커 의장이 나와서 겁나게 금비를 흘려서. 그래서 뭐 미국 경제도 꽉 꼬꾸라지고 주가도 박살나고. 그 바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인데 재선도 안 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글로벌 공조화해서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통화 정책을 건드리지 않아도 해소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건데 지금은 시장의 컨셉은 해소될 거라고 하는 측에 더 많이 방침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도 보면 전력난 때문에 제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 기저에 보면 기후변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또 바이든 대통령의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엄청나게 강조하고. 맞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석탄을 떼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우리 김영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게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약간 그전에는 시장에 좀 더 맡겨주는 작은 정부 쪽에서 좀 같다고 하면. 실제 코로나라고 하는 큰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이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큰 정부 역할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린 뉴딜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장에서는 일부 그런 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방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많이들 걱정을 했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를 합쳐서 우리가 서민들 또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지수라고 하는 게 미저리 인덱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수를 좀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시다시피 미저리 인덱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불황 상황에서 우리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면 최근의 모습은 어떠냐. 이런 미저리 인덱스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가격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불황이 당장 우리에게 좀 닥치는 문제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올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옛날에 안전자산은 금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로 워낙 또 가까운. 디지털 공간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볼코가 금리를 최고로 많이 올렸을 때는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겨우 0.0%니까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말 정부가 지금 시장이 놓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향후에 대응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갖고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런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의 예상이 내년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텐데 그동안에는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했었는데 이제 이달 말부터 150억 달러씩 매달 꾸준히 줄여나가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50억 달러라고 정하지는 않았죠. 일단 이번 달 말과 12월은 150억 달러씩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좀 더 이 테이퍼링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빨라지지 않을까. 내년에 연준위원들이 최소 전체 연준위원의 절반 이상은 한 번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페이스로 끝났으면 내년은 한 3분기 빠르면. 7월, 8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다음에 연말쯤 가서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6월, 7월, 8월에 대한 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더 빨리 해서 종료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이 가겠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건 명확하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끝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한다라든지.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조기에 진화시키는, 조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시점을 타이밍을 좀 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하나 이슈가 물류인 것 같아요. 물류.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임금도 올려주고 또 오히려 들어오면 사이닝 보너스도 주겠다. 그렇죠. 아니면 또 사람 구하면 소개비도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방 회복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은. 아직도 비행기 못 뜨잖아요, 보면. 비행기가 지금 못 뜨거죠. 왜냐하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대한항공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 여객은 적자인데 화물에서 이익을 내는데. 화물 운송에서 이익을 크게 내고 있죠. 사실은 여객기가 못 뜨기 때문에 화물이 이익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객기가 뜨면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서는 물류가 이렇게 금방 회복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그런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올 연초에 스웨즈 운하 길막 사태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해상 운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저희가 보통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그런 벌크선들을 얘기하는데. 그 벌크선들의 운임 가격을 저희가 BDI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갈 때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데. 국제 컨테이너선 운임 가격들이 있거든요. 정말 오래 보시면은. 무작위 올라갔죠. 쭉쭉쭉쭉 올라갔고.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홈슬라라고 불리는 HMM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그랬다가 올해 반토왕 났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해상 운임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 국면에 좀 들어와 있는. BDI 마이터가 그렇더라고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이런 가격들이 실수요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 약간 투기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최근에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맥슬라를 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거는 보이더라고요. B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시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분기에는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 통화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제 11월, 이제 미국 시장 보면 좋은 이야기, 실적이 제일 좋은 이야기인데.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돼 가잖아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나 지나가고 나면 큰 기업들 거의 끝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11월 달에 통화 정책 회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 없고, 11월 끝났고 이제 12월에 있죠. 어쨌든 12월에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예산안도, 미국 예산안. 맞습니다. 했다가 그것도 대충 봉합해서 12월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암뿐만이 아니라 부채안도도 같이. 네, 부채안도까지. 그래서 어떨까요? 지금 연준의 입장, 통화 정책의 입장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저는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내에서 볼 만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을 연임할 것이냐. 그거 언제 결정나요? 이게 지금 원래는 10월, 11월 초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수요일 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도 좀 있잖아요. 민주당의 약간 진보파 성향 쪽에서 좀 반대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대표적인 워런 의원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 중에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분은 매파인가요? 아니죠. 초비둘기. 그래요? 지금 파월도 비둘기인데.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이긴 한데. 더 강력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지명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완료가 되는 클라리다 부의장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랜델 콜스라고 하는 이사회 의장이 이사가 사임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두 명에 대한 지명권은 대통령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라리다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고. 또 지금 클라리다 같은 경우는 좀 중도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랜델 콜스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지명권을 행사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의 핵심 아젠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완화적인 입장의 연준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치인들은 돈 푸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행사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번에 한 번 연준이 내부자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슈에 좀 휘말리면서 두 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스턴의 로젠그린 총재라든지 그리고 달라스연의 카플란 총재가 사임을 했거든요. 지금 임시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매파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받겠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올해는 연준의 성격이 약간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비둘기파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